자 일단은 일단 3만원만 사봐 일단 3만원만 사봐 일단 3만원만 일단 20개 한 번干어 20개 가라 호오오오오오오 following 아 서뜻рим 아 진짜 아 제가 원하는거 슈팅스라인입니다 2번 아 120일 와 이거 개깝이다 이거 120일 진짜 와 와 진짜 슈스 나와라 아 띠밤 아 무제한 아 진짜 이씨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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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불안한데 야 5번 가자 아 이 띠밤 블랙 아 블랙스라도 좋은데 아 아 왜 이게 떠 4번에서 슈스 무제 떴다구요 알겠습니다 4번 가자 찌밤 4번 가자 찌밤 4번 가자 띠밤 4번 안갈 띠밤 으아 Männer 무슨 아 으아아 으윽 3 헝 4번 가겠습니다 씨발 4번가겠습니다 개 4번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진심 아 4번 쓰레기네 어어 차라리이게 났다 괜찮은거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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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야 어디서 초대드립니까 아 야 이렇게 또 야 3번 가자 3번 괜찮아 괜찮아 다른거 나와도 돼 이거 제 반을 지른 이유가 슈스 뽑으려고 그런거에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돼 난 진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진짜 전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아 내가 원하던 성취를 얻었어 아 그냥 다른거 다 나와라 그래 나와라 그래 나와라 그래 상관없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걸 얻었어 내가 원하는걸 얻었습니다 자 나머지 2만원으로 패짝을 한번 해볼까 야 패짝 한번 해볼까 아 나 폭방뜨고싶은데 일단 무기에다가 일단 폭탄을 지금 폭탄이 없거든 폭탄을 좀 사고 폭탄 1000개만 1400개만 사자 1400개만 사네 상관없어 상관없어 패짝 아 맞다 슈메바 아 이게 있었군요 야 3번이니까 야 3개니까 3 2 1 가자 3 2 1 3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1 예에에에에에에! 후어어어어어어오으그워 basically 괜찮습니다 슈수무죄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팻작가자 랩딸렛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보자 팻작가자 팻작가자 자 먹어 야야 이거 먹어 자 폭방 가자 폭방 가자 야 슈스에 이어서 폭방 가자 이거 좋은 거야 크리티컬 방어 확률 증가 야 근데 이거 크리티컬 크강이면 모르겠는데 크리티컬 방어 확률이면 좋은 거예요 개 안 좋아요 아 이거 좋은 거야 뿅 냐옹 죄송합니다 야 나 패트 한 개 더 있지 않아 없네 아 있구나 불도 야 불도 너 없지 야 내가 널 키워줄게 얘도 한 번 얘도 한 번 가자 얘 한 번 두 개 한 번 빠방 한 번 가보시 가볼까요 이 불도 아 난 근데 이 고양이가 좋은데 이 고양이가 진짜 귀여워요 오케이 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꾸졌다니까 갈게요 야 이거 그냥 경험치 두 배 자 경험치 두 배 갈게요 그냥 갈아 버려 그냥 크강 버리고 경험치 두 배 버려 그리고 모기 시발 야 존나 썩은 거 나왔는데 씨 자 존나 썩은 거 나왔는데 시발 갈아 갈아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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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갈아 씨발 갈아 그냥 아니 뭐야 이게 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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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지발 왜 또 경험치야 왜 또 경험치야 왜 또 경험치야 왜 또 경험치야 계단 1.5배야 야옹거리지마 이 씹대끼야 아 싫었다 아 너 못 거 уч 다 서 태